프리라이더가 득실거리는 조모임.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조장을 피할 것인가. 조모임에서 조장 안 되는 방법. 첫 번째, 위치 선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사람이다. 경험이 많고 학점을 챙겨야 하는 고학번일 가능성이 높다. 일명 준비된 호구. 등장 밑이 어두운 법. 누구보다 빠르게 옆자리를 차지한다. 성공 두 번째, 새내기 인척. 17학번 후배의 과잠을 미리 준비해가라. 어깨를 올려 모든 이들에게 일치림을 과시한다. 성공 세 번째, 무능함 어필. 안녕하세요. 어눌하게 말하거나 우리 PPT 이거 어때요? 같은 번호 번호를 이용해 주원들의 불신을 얻어낸다. 그냥 제가 조장할게요. 조장 안 되는 방법. How to